유난히 일찍 찾아온 더위에 학교마다 비상에 걸렸습니다. 미세먼지 탓에 창문을 열 수 없는데도 에어컨을 켜지 못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. 수업이 한창인 중학교 교실. 더위에 지친 학생들이 연신 부채질을 해댑니다. 열기를 식혀주는 건 천장에 달린 선풍기 넉 대가 전부. 미세먼지까지 덮쳐 창문을 열지 못하다 보니 에어컨 생각이 간절합니다. 너무 더우니까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. 그리고 힘들어요. 왜냐하면 땀이 막 나고 더우니까. 활동이 많은 남학생 교실은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. 실내 온도는 28도. 적정 냉방 온도를 2도나 넘었지만 이 교실도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름도 아닌데 되게 많이, 되게 더워요. 더워서 저희 좀 일찍이라도 에어컨을 좀 가동시켜주셨으면 하는. 한 달에 3, 400만 원가량 나오는 전기료 때문에 쉽게 가동을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.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냉방교를 계속 틀어주고 싶지만 예산관이 늦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제입니다. 28도를 넘어야 에어컨을 켤 수 있게 한 학교도 도내의 180여 명. 그마저도 10년 이상 된 것들이 적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고 전기 사용은 더 많습니다. 지난 1998년 설치한 에어컨입니다. 이렇게 사용한 지 15년을 넘은 에어컨은 도내 각급 학교의 730여대라 됩니다. 도교육청은 우선 15년 넘은 에어컨들을 올해부터 새것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또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내후년까지 21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정기현입니다.